한국국토정보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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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가지마 가지마 이 소리부터 나오거든요 엄마가 어딜 가려고 그래 너무 변동하시려는 거 있어요? 그런 것도 없으시고 그냥 일을 좀 해보려고 근데 자신 없잖아요 왜 이렇게 자신감이 뚝 떨어져 있어요 의욕이 없어요 뭔가 즐거운 게 없어 보여 즐거운 게 뭐가 있겠어요 애들 키우고 있는데 애들 키우면서 즐거운 사람도 많죠 저는 애들 키우는 게 낙이에요 이런 분도 있거든요 즐거움이 없고 근데 가지마 가지마가 엄마가 어떻게 보면은요 저 강을 건너야 되나 내가 근데 이렇게 살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생각도 많아요 그렇다고 당장 죽을 그건 아닌데 왜 자꾸 마음이 우울해지고 즐거움이 없고 낙이 없고 이러다 보니까 사춘구 애들을 둘을 지금 키우고 있잖아요 너무 힘든데 이 가지마라는 게 일적인 것도 보면은 엄마가 뭘 해야 되지만 지금은 할 시기가 아니라고 보여요 애들을 케어하고 근데 지금 엄마 나이 사춘구 애들이라면 애가 몇 살이에요? 고등학생 조금 그렇게 못 늦는 건 아닌데 고등학생 몇 살이에요? 열일곱 그리고 열다섯 두 살 채 애들이 사춘기가 엄마 말로는 지금 사춘기라는데요 사춘기가 이제 왔다고 하기는 좀 그래요 좀 오래됐어요 어릴 때부터 그게 계속 사춘기로 끌고 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엄마가 지쳤어요 그래서 얘들을 근데 놓고 엄마가 뭔가 돌파구를 찾거든요 돈도 벌어야 되겠고 일도 해보고 새로운 낙을 찾아보려고 하는데 가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올해 얼마 안 남았지만 올해 온기로 봐서는 엄마가 어딜 움직일 시기는 아니라고 보여요 막상 일을 해도 또 즐겁지가 않고 더 힘들어요 그러면 엄마가 짜증이 애들한테 몰려요 일하고 와서 지치고 피곤한데 애들을 보면 허파 뒤집어질 것 같고 답답하고 짜증나고 이러면 이게 화풀이가 돼요 그러면 사이가 더 안 좋아지거든요 엄마하고 자식에서 사주에서 보면은요 멀리 떨어지라 했거든요 떨어져야 되는데 떨어지지를 못해요 엄마가 끼고 있어요 또 그러니 얼마나 힘들어 이건 분명히 살이 낀 거거든요 원진살이든 상총살이든 부딪히고 깨지고 둘 다에요? 하나는 조금 덜한데 하나는 많이 부딪혀요 그래서 따로 살고 있어요 네 근데 왜 이렇게 끼고 있어 사는 것만 따로 살지 엄마 마음에서는요 끼고 있어요 아직 어리잖아요 당연히 자식이니까 마음이 그렇겠지만 좀 과하다 엄마가 생각도 많고 내가 해야 될 거 책임감도 많고 너무 생각이 많아 그러다 보니까 간섭 아닌 간섭도 심하게 들어가고요 몸만 떨어뜨려 놨다 보니 엄마가 그걸 그대로 끌어안고 있어요 그걸 좀 비우시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일을 하는 것도 돌파구고 새로운 방법이고 좋은데 더 힘들겠다 아직은 그래서 올해는 움직이지 마시고 그리고 지금 또 삼재에요 다섯세에 삼재가 들어와 있으면서 더 힘들어요 마음이 그래서 더 깔아앉게 되고 더 힘들어요 내년은 조금 더 나아지거든요 내년은 움직여도 돼요 그래서 내년에는 일을 하러 가셔도 돼요 그러니 지금은 가지마 소리 우리 선녀님이 가지마 이 소리 부탁은 아니면 엄마 더 힘들고 더 짜증나고 근데 애가 뭐 학교를 안 간다는 것도 아니고 공부를 안 하는 건 아니잖아요 학교도 안 가요 지금 학교를 안 가요? 고등학생이 지금 네 그러니까 17살짜리 애가 지금 그런데 학교를 전혀 안 가요? 아니 전혀 안 가잖아 자주 빠져 근데 안 가는 것도 아니고 아예 안 가겠다는 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엄마가 볼 때 이 정상적으로 학교생활을 하는 게 아니게 보이니까 걱정이잖아요 얘 그냥 던져 놓으세요 엄마가 얘기한다고 해서 들을 애도 아니고 안 맞아 엄마가 얘기하면 더 어긋나요 그리고 잘한다를 해주고 이해를 해줘야 돼요 엄마가 보는 기준에는 못 미치지만 얘가 엄마가 자꾸 더 끌어안고 더 챙겨줄수록 이상하게 더 빠져나가요 얘가 이름이 뭐죠? 아 잠깐만 성만 얘기해 주세요 닭 닭 생일은요? 영역으로 11월 4일 엄마가 안 맞아 서로 주관이 너무 강하거든요 그리고 애는 어리니까 엄마 눈에는 어리니까 당연히 엄마가 보호를 해야 되는데 난 이미 어른이야 하는 애예요 내가 알아서 하고 내가 판단하는 데라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애예요 얘 좀 좋게 얘기하면 자유분방하고요 좀 나쁘게 얘기하면 그냥 지멋대로예요 내가 놀고 싶을 때 놀고 내가 학교 가고 싶을 때 가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애예요 사주를 그렇게 타고 났는데 기본적인 틀에 맞춰서 살아라 하니 얘도 답답해요 스스로도 답답해 그러니 엄마가 좀 풀어줘야 되겠다 그러거든요 좀 방목하듯이 그냥 제주도에 가면 막 뛰어노는 말처럼요 야생마처럼 그냥 좀 놔둬야 되겠다 그러거든요 근데 우리 엄마는 스스로 나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자식을 위해서 헌신도 했고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거기에 맞춰서 해줘야 돼요 그리고 얘가 지금 특별히 하고 싶은 게 없어요 희망이나 미래나 꿈이나 이게 안 보여요 그냥 놀고 싶어요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어요 그렇다고 노는 데만 정신 팔려서 막 돌아다니고 이것도 아니거든요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시간을 하루 24시간 중에 그 시간을 활용할 때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러니 엄마가 그냥 좀 놔둬줘야 되겠어요 마음을 좀 내리고 이러다가 엄마가 마음에 병 오겠는데 우울증 지금도 우울증이 있어요 제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엄마는 이 우울함을 안고 있어서 그게 제가 볼 때는 아이들한테도 같이 간다고 봐요 그래서 더 집착하게 되고 얘기하게 되고 굉장히 화통하시고 관심 없는 듯하고 던져놓기도 잘하고 그러는 분 같은데 기본적인 내면에서 그게 아니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그러니 엄마가 근데 얘 아이 때문에 이렇게 고민이시잖아요 근데 또 딱히 고민은 아닌 것 같이 그렇잖아요 지가 알아서 하겠지 뭐 그 마음도 있으면서도 반반으로 엄마가 근데 어떻게 자식을 그냥 던져놓겠어요 네가 알아서 살아 아직 어린데 어떻게 네가 알아서 살아 그러겠어요 왜 우울증이 있어 보이냐면 외로움이 있어 보이거든요 재미가 없어 보인다 했잖아요 엄마 낙이 없어 보인다 했잖아요 엄마는 어떻게 뭔가를 해결하고 싶으세요? 이렇게 살아가는 거를? 해결? 네 어떻게 살고 싶으세요? 그냥 뭐 걱정 없이 살고 싶지 걱정 없이 사는 건 없는 것 같아요 살면서 그래서 걱정이 하나도 없을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돈 걱정 애들 걱정 안 하고 살고 싶지 음 근데 그거 빼면 사는 게 없어요 돈이 많은 사람도 돈 걱정을 하고요 자식이 없어도 걱정 있어도 걱정이거든요 근데 엄마도 그냥 편하고 싶잖아요 엄마 모습이랑 우리 아이의 모습이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음 그래 똑같은데 엄마는 엄마의 자리가 있다 보니까 자식을 위해서 자꾸 뭐라도 얘기해야 되거든요 그럼 부딪혀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얘 그냥 놔둬도 여학교 다니고 할래요 공부를 열심히 하진 않아요 그래도 졸업은 해요 음 그러니까 너무 걱정 안 하시고 그냥 놔둬도 되겠어요 엄마는 걱정을 했다가도 내려놨다가 했다가 내려놨다가 반복은 하거든요 전혀 관심을 안 둘 순 없죠 그래도 엄만데 근데 좀 더 믿고 칭찬해주고 좀 더 믿어주고 너 잘할 수 있어도 해주고 그리고 엄마가 짜증이 있을 때는요 이게 극도로 와요 욱하는 성향이 있거든요 네 순간적으로 딱 이렇게 나가요 그래서 조금 부드러워지시면 좋겠어요 애한테 잘 안 되잖아요 그렇죠 노력을 하셔야 되죠 그냥 배우자는 어때요? 배우자는 어때요? 엄마가 배우자로 인해서는요 편할 수가 없고 답답해요 더 답답해 음 의지도 안 되고 답답해 그냥 답답함이 제일 먼저 느껴지거든요 내 남편이라고 하지만은 그 사람한테 마음을 의지할 수도 없고요 뭔가 바라지도 못해 대화가 안 되는데 뭐 얘기하면 대화 되세요? 안 되죠 안 되죠 근데 잘 되는 것 같아요 뭐 서로가 안 되겠지 지금은 엄마가 상담하러 오셨으니까 엄마가 볼 때 제가 볼 땐 대화가 안 된다고 보이거든요 그리고 소기의 경읽기 배우자로 인해서 힘들고 그리고 자식에도 근심인 거예요 그래서 일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자신은 없고 일을 뭔가 재밌게 할 자신도 없고 그래서 우울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볼 때 엄마 우울증이라는 거예요 너무 기운이 다운돼 있고 의욕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되나 그렇다고 지금 먹고 사는 데서요 그렇게 힘들어서 쫓겨다니는 것도 아니고 근데 배우자가 좀 변해졌으면 좋겠는데 바뀌어 주지를 않아요 불변 안 바뀌는 사람이에요 받아들여야 돼 많이 바꿔보려고 노력해봤잖아요 엄마도 노력해보고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우리 엄마는 의욕이 없는 사람은 아니에요 노력을 해봤어요 해봤는데 이제 폭이 내려놓은 거거든요 안 바뀌어요 이렇게 기대를 하면 안 돼요 근데 남편이 굉장히 편하게 그냥 이렇게 대척 뻗어서 누워있는 모습으로 보여요 그러면 크게 아둥바둥하거나 뭔가 열심히 한다거나 이게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해요 근데 이 집 좀 다 비슷하네 아빠도 그렇고 그나마 엄마는 노력을 했는데 지금 상태가 내려놓은 거지 우리 엄마 사주대로 만났어요 남편을 내 사주에 그런 사람이 들어오게 돼 근데 남편 전혀 일을 안 하게 보이진 않는데요 일은 열심히 해요 네 일밖에 없어요 그 사람 자기 일 자기 거 자기 생활 자기 거 해요 자기 사업 네 그러면서 나가서는 인정받을 거예요 나가서는요 이렇게 뭐 사람 좋다든 두루두루 크게 나쁜 소리 들 사람은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 엄마한테 나빠 자상한 것도 없고 뭔가 책임지고 이끌어 가는 것도 없고 그냥 자식 넣고 산 부부 그 이름만 있지 행복한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 엄마가 더 힘들어요 부부 배우자로 인해서도 그렇고 자식으로 인해서도 그렇고 이 집 밥 먹을 때 조용한 가족 같을 거 같아요 다 입 다물고 그냥 자기 그냥 먹고 조용한 가족일 거 같아요 대화를 하기는 한다는 거잖아요 근데 속내를 드러내거나 서로 뭔가 밝다거나 이런 게 안 보여요 속은 뭐 드러내지는 않고 네 서로가 그러니까요 그냥 기본적인 말만 하는 거지 전혀 아예 아무 말도 안 한다는 게 아니라 근데 조용한 가족 같다는 건 크게 밝은 것도 없고 서로 대화하고 즐겁게 뭐 오늘 어땠어 뭐 이게 안 보여요 그러니 굉장히 암흑 같거든요 이걸 벗어나려면 음 우리 엄마가 따로 따로 나오기도 그렇고 엄마가 혼자 있기도 그렇고 저 혼자 살아야 돼요? 음 혼자 살면 속 편할 것 같은데 그것도 또 힘들어요 지금 이래도 힘들고 저래도 힘드네 혼자 못 살죠 애들하고는 몰라도 네 엄마 혼자 못 살아요 근데 애들하고도 떨어지고 남편하고도 떨어지고 혼자 즐기면서 살 수 있는 사람 같으면 좋은데 그것도 안 돼요 그건 못 하지 네 그럴 것 같았으면 버스 나왔지 그러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계속 우울한 생활 자꾸 꺼져가는 생활 낙이 없고 그러면 안 되니까요 원래는 근데 지금은 아직 아이한테 신경 쓰다는 게 잔소리 많이 하고 뭐 이게 아니라요 믿어주고 칭찬해주고 잔소리 아니에요 네 그런 거 하시면 되고 내년에 한번 일을 해보세요 지금부터 일자리도 알아보시는 것도 괜찮아요 근데 특별히 엄마가 뭐 할만한 게 없어 보이는데 아 그래요 네 엄마가 전문적인 기술이 있어서 딱 해야 되겠다 하는 거 있으세요? 아니요 없어요 네 그러니까 특별히 할만한 게 없어 그렇다고 어디 마트 가서 물건 진열하기도 그렇고 서빙하기도 그렇고 식당 가서 서빙하기도 그렇고 웨어 하지 하면 하면 하죠 근데 안 나가진다니까 바로 어머 그 소리는 옛날부터 있을 건데 내가 뭐라도 하려면 하지 뭐라도 하면 되지 근데 안 돼요 장사는 어때요? 장사요? 장사는 아 지금은 나태하고 게으름이 들어와 있어요 의욕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안 돼요 근데 내년으로 보면은 장사를 하시는 것보다 장사를 하기 위해서 어디 직원으로 들어가세요 배우기 위해서 살아온 연륜이 있고 엄마도 똑똑해요 뭐 사람 볼 줄도 알고 판단이 있는 분이에요 하지만 안 해본 거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해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경험 삼아서 엄마가 식당을 할 것 같으면 식당 가서 일 좀 해보시고요 그리고 술 장사를 한다고 해도 힘들어요 그냥 밥 먹는 쪽으로 할 수는 있지만 또 그것도 싫어요 사실 일 너무 많은 것도 싫어 한정식처럼 이것도 싫고 밥 장사는 못 하지 그러니깐요 그것도 싫어 그럼 뭐 하실 거예요 커피숍 할 거예요 놀아야지 뭐 그래서 첫 마디가 나오는 게 거기에서 나오는 게 가지마 소리가 그러니까 일 제가 일적으로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하면 안 되니까 오히려 엄마 절에 다니세요? 안 다니죠 절에 다니세요 절에? 절에 가면 누가 간섭 안 하잖아요 나 혼자 가서 기도하고 마음 비우고 자식을 위해서 빌어주고 기도도 하시고요 그랬다가 내년에는 일을 하세요 어디 직원으로 들어가시고 해보시고 장사 준비를 한번 해보세요 누구나 밑에서 일하실 분은 아니에요 잘 못 해요 잠깐 알바를 하거나 누굴 도와주러 갈 수 있어요 근데 매달 월급 받으면서 누가 시키는 대로 하는 거는 잘 못 하실 분이에요 이제 나이도 있고 하다 보니까 더 그런데 그래서 연습 삼아서 해보시고 그러고 장사를 하세요 간단한 거 뭐 음식 많이 만들어야 되는 밥 이런 거 말고요 예를 들어서 해요 토스트라든지 아이스크림이라든지 아니면 정 돈 벌고 싶으면 무인 편의점처럼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나 그러니까 큰 돈 버는 게 아니라 용돈 벌이라도 하실 거 같으면 차라리 엄마는 그게 더 나아요 일 많이 하는 거 싫어요 싫잖아요 네 하루 종일 하는 거 싫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내가 그랬잖아요 돈을 많이 벌려면 많이 움직여야 되고 더 신경 쓸 게 많거든요 나태함과 게으름이 들어와 있다고 그리고 내 기분에서도 그게 많이 좌지울이 돼서 꺼져 있거든요 이걸 조금씩 조금씩 올리고 나서 일을 시작하세요 그래야 돼요 그리고 아이도 보니까 엄마가 어떻게 손 쓴다고 고쳐질 그것도 아니고요 아예 네 인생이니까 네 맘대로 살아 하고 던져놓는 게 아니라 배려하는 시간을 준다 생각하시고 편들어 주시고 칭찬도 해 주세요 엄마가 칭찬을 안 하는 건 아닌데 좀 인색한 거 같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를 다루는 방법을 모르시는 거 같아 조금 더 밝은 얼굴로 지금도 우울해 보여요 그러니까 좀 더 밝은 얼굴로 지금 졸려 죽겠어요 졸려서 그래요? 네 근데 엄마가 나가면 친구를 만나든 하면 밝은 사람일 거예요 좀 소녀 감성도 있고 천진난만한 것도 있거든요 근데 아이한테 대화할 때는 보면 이 얼굴로 보여요 제가 볼 때는 조금 더 밝게 해 주시고 엄마가 원하는 만큼 애가 못 따라오더라도요 그냥 얘 사주대로 가고 있잖아요 우리가 누구든지 사주대로 흘러가고 있거든요 거기서 변하려고 노력하는 건데 아이를 방치가 아니라 배려하는 시간 주는 거 그게 제일 좋을 거 같아요 그러면 그 애는 학교는 졸업한다니까요 제가 아까 그랬죠 그냥 놔둬요 대학을 가겠어요? 대학을 꼭 가야 된다는 건 없어요 자기 마음대로 해야 돼요 억지로 안 되는 거 안 하는 게 좋아요 괜히 대학 가기 힘든 애를 대학 가라고 억지로 해 봐야 중간에 포기를 하거든요 안 간대요? 네 그러니까 얘는 제가 얘 대학 갈 거예요 나중에 갈 거예요 이 소리가 안 나와요 그래서 안 가도 되고 차라리 돈 벌으라 하세요 지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돈도 안 번다는데? 얘는 예능 쪽으로나 손재주로나 뭐 이런 거 괜찮아요 근데 지금은 의욕이 없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애가 하고 싶은 게 없다 했잖아요 꿈도 없고 미래도 없잖아요 조금 지나면 바뀌어져요 돈 벌려고 할 거예요 19, 20 이렇게 되면 돈 벌려고 하고 뭐라도 하려고 할 거예요 손재주든 끼를 구리는 쪽으로 할 거예요 아 그래요? 네 그런 쪽으로 그냥 너 하고 싶은 거 해 해 줘야 돼요 자기 돈 벌이는요 밥 벌이는 알아서 하는 애예요 지금은 엄마가 당연히 걱정되죠 고등학생이니까 근데 대학을 억지로 가라고만 안 하면은요 가라 소리야 그러면은 뭐라도 하려고 할 거고 돈 벌려고 할 거예요 그리고 얘는 못 부리고 끼 부리고 치장하고 그래야 돼요 음 그런 쪽으로 하면 돼요 엄마가 이렇게 우리가 기대하는 아이들의 모습이 있지만 거기에서 좀 내려놓으시면 서로 편해져요 얘는 어떻게 고칠 수 없는 애 같아요 엄마 워낙 강해요 자기 주관이든지 엄마가 하라는 대로 알았어요 하고 힘들어도 참고 할 애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공부해서 대학 가야지 전문대라도 가야지 한다고 알았어 할 애가 아니에요 그리고 꼭 대학 안 가도 더 잘 사는 사람도 많잖아요 아 대학은 뭐 굳이 가라 소리나 그러니까 얘는 제가 볼 때 그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대학 안 가도 돈벌이 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좀 폼나게 살고 싶은 애거든요 그렇게 할 거예요 지금은 올해까지도 그렇고 지금은 의욕이 없어요 근데 내년 되면 조금 달라져요 얘가 내년 되면 조금 더 의욕 생겨요 그래서 올해만 조금 참고 배려하는 시간 주고 잘 보내보세요 그리고 너무 급하게 일 가실 생각하지 마시고 엄마가 할 수 있는 걸 생각하고 움직이세요 아니 답답하니까 조금씩이라도 뭐를 해보려고 그래서 나가서 움직이면 좀 낫잖아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움직였다가 몸 피곤하고 이러면 더 짜증 내겠어요 아 그래요 엄마가 지금 짜증이 많이 몰려 있어요 왜냐하면 아빠하고 사는 삶에서도 재미가 없었고 애도 걱정이고 이러니까 지금 많이 꺼져 있는 상태 그러니까 나가서 사람들 만나서 일하고 뭐하고 하면 그렇죠 그럼 좋죠 재밌잖아요 재밌죠 근데 제가 볼 때 엄마가 누가 시키는 일 못하고 누구 밑에서 하는 거 못하고 식당 일도 못하고 할 만한 게 없어요 아닌데요 그러다 보니까 잠깐 알바처럼 누구 도와주든지 몇 시간씩 이런 건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안 보여요 그게 한번 알아보세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엄마가 일하는 모습이 올해는 안 보여서 그래요 안 보여요 그리고 만약에 일을 간다 한들 짜증이 더 많겠다 그러면 이 가정이 더 평안한 게 아니고 평안한 게 아니고 짜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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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보태져서 더 힘들겠다 그렇게 보여서 그런 건데 제 얘기를 토대로 엄마가 짜증 부리지 말고 용돈 버리라고 하고 내가 즐거움을 찾자 노력해보자 생각하시면 해보셔도 돼요 근데 일단 해보셔야지 알지 제가 맞는지 틀린지는 근데 저는 그렇게 보인다는 걸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제가 취미 생활로는 뭐를 했으면 맞겠어요? 하고 싶은 게 없잖아요 하고 싶은 게? 네 하고 싶은 거는 많아요 돈이 들어가니까 그렇지? 근데 돈 안 쓰고 뭐 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못 움직여요 특별히 하고 싶어서 정말 하고 싶으면 돈을 써서라도 하거든요 근데 너무 돈 걱정도 되고 이렇고 저렇고 하니까 안 돼 그러면 일을 해서 돈 벌어서 그 돈으로 내 취미 생활을 해야 돼요 그렇게 한번 계획을 잡아보세요 당장 다음 달에 출근을 하고 취미 생활을 하고 그게 안 되더라도요 지금부터 계획을 잡아서 내가 취미 생활을 갖고 싶으면 이 정도 돈 벌이는 해야 되겠다 그러면 어떤 일을 해야 되겠다 참고 해야 되겠다 그러면 짜증을 내지 말자 그러고 돈 벌어서 취미 생활도 하시고 어차피 움직이긴 해야 돼요 근데 제가 엄마 평생 이렇게 살 거예요 안 했잖아요 내년에는 움직일 수 있겠다 했잖아요 그래서 올해 나머지 시간을 준비하는 시간이라고 보세요 그럼 되겠어요